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일 수요일 일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삶의 그런 경험이 또 다르고 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육 배경도 다르고 또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연배도 다르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도 참 우리 근현대사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2 3주 정도 집중기로 이 문제를 거론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식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100% 확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또 후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선거 문제는 국가의 흥망의 문제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루하루 바쁘고 또 하루하루 사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크게 또 영향을 자기한테 당장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판단 잘못하면 그냥 갑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적시에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좀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오늘 첫 주제는 여당이 이제 기회를 선점해 가지고 메가 서울 김포를 서울시 선거구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서울광역시의 행정상에 이제 편입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어떤 묘책이 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던 끝에 아마 찾아내는 것이 이제 김포를 서울광역시에 편입하는 거죠. 생활권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에 들어가니까 김포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김포가 포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향 구리 광명 이런 거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광명이 포함되면 그 밑에 있는 오산시는 왜 포함 안 되냐 전국을 그냥 서울특별시로 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이 나왔는데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했는 여당이 띄운 메가 서울 찬반이 세계적 트렌드다 혹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맞서죠. 결국 이제 표대결이니까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여당이 30일 밝힌 메가 서울 구상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정책이다. 뒤에 보니까 서울광수구청장 패배로 확산된 수도권 위기로운 타결을 위한 성부수로 해석된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다 이렇게 보면 그냥 무대에서 그냥 연극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중앙일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중앙일 일변 톱기사가 수대권의 이제 500만 표에 대한 그런 공략 작전이 메가 서울이다 이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런 선점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그렇게 좀 난감한 입장이다 그런 내용들도 나온 거네요. 여기서 이제 최중구님 이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축적해온 최중구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네요. 전국 도시를 다 서울로 편입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대표할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무관심하고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여덟 번의 선거에서 표 도덕질로 민주당의 사전선거 승리를 헌납했습니다. 이 최중구님처럼 열심히 역대 선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된 그런 공병호 tv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토샵 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확산시키는 최중구님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당이 메가 서울이야 슈퍼 울트라 메가 서울을 만들더라도 최중구님 말씀처럼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패배하느냐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표를 세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지칭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내 외부에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 선거구에서는 얼마나 표차를 낼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내줄까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2024년 총선 대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부정직한 이런 지도층들은 망해도 싸는 거죠. 대패가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 차이를 내줄 것인가.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를 예를 들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 격차를 낼 건지 2020년 4.15 총선처럼 25% 격차를 내줄 건지 그다음에 뭐죠? 거기 저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11% 정도 차이를 내줄 건지 이 차이값을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값을 선관위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여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러면 대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여러 번 반복해 왔듯이 신종 사전투표 조작수법이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도입한 신종 사전투표 조작수법은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명부를 여러분들 위변조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일정 부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그런 새로운 그리고 아주 강력한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이번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도입해가지고 압승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가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다 파헤친 거 아닙니까?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까지 몇 표를 집어넣어줬는지까지 거소에서는 몇 표를 집어넣었고 염창동에서 몇 표를 넘어주고 강서일동에 가양일동에서는 몇 표를 넣어줬는지까지 다 밝힌 거잖아요. 그거는 과학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이렇게 밝힌 거니까. 그거를 김기현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그걸 다 깔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밝힐 수가 없으면 2024년 총선은 대패입니다. 2027년은 대선은 대패인 것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완전하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현장에 줄어들 겁니다. 그때는 피를 흘려도 여러분들 그걸 되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같은 주장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반이 여러분들 연구해는 그런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게 보는 전망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얼마 정도 격차를 내줄 것인가라는 것을 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꼼짝달싹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24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0% 정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2024년도 총선은 전국에 329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329만 표를 전산적으로 필요한 곳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하겠죠. 그러면 압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15%고 거기다 사전투표율을 7.50% 더하겠다면 가짜 사전투표율이 22.50%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3만 7천 표를 훔쳤지만 꼭 같은 수준의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2024년도 총선에서는 329만 표를 전국에서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9만 표는 최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의 위변조율을 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988만 표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988만 표 중에 329만 표를 조작한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과 출신들은 숫자 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 경험 본인 감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경제학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숫자를 볼 수가 없으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경험에 의지해 가지고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020년 총선은 이미 선거가 결정된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존속하는 한 이렇게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 가운데 사전투표 안 하겠습니다 당일투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조작을 그냥 7.50% 사전투표율을 부풀리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것은 2024년 총선에도 명확한 지침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인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그렇게 가슴 깊이 처절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나 소수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제가 가방끈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당 지배체제의 뭡니까 뱀이름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들어가기 직전 상태가 아니고 3분의 2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의 이야기에 신뢰를 두어야 될 것은 제가 나이가 있고 배움이 좀 많고 그다음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절대 이 문제 안 건드릴 겁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다른 부채관리 문제 연금 문제 다 사소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얼마 참여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를 여러분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최종 해결책 많이 들어보셨죠? 1939년도 9월 달에 나치 정부가 여러분들 폴란드를 침공해가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하지 않습니까? 폴란드에도 또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데 소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여러분들 1939년 9월 달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다 점령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독일이 뭘 했습니까? 그다음에 독일이 한 것이 완전히 유럽 내에 유대민족의 유대인들을 시를 말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토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우슈비츠 여러분들 그런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제거, 학살하는 그런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양반들이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서 보궐선거는 선거 부정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탈재해서 일당 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한 최종 해결책입니다. 최종 해결책. 더 나은 방법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여러분들은 뭔가 하니까 어떤 종류의 조작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격차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더블당하고 국힘당 사이에 격차를 얼마나 확대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사전투표자 수의 35% 격차를 이번에 만들어냈고 4.15 총선에서는 25%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격차를 만들어내는데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칠 것인지 훔쳐왔잖아요. 2017년 대선부터 지난번 선거까지 7번.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누구도 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선관위 외에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명부를 전산적으로 위 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은 가장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가장 간편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처럼 실패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법입니다. 한 군데 여러분들 표를 전부 몰아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그동안 노력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 개토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고 두 번만 성공하면 완전히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입니다. 그런데 총선만 여러분들 휘어잡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인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많은 사람들은 크게 여러분들 중요성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 아주 진지하게 3년 6개월에 이 문제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최종 해결책이구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의 노예상태에 빠지게 됐구나. 대한민국이란 공화국 자체가 그냥 뭡니까 숨통이 끊어지는 사건이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김기현 국힘당의 여러분들 당대표가 침묵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거에 관해서 그냥 망하겠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냥 완전히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겠구나.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불려고 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입니다. 나치가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을 확살하게 한 최종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덟 번째 여러분들 고안해가지고 시험운전에 성공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확보된 가짜 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이 방법만큼 위력적이고 강력한 사전투표 조작 수법은 나오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개헌저지선과 탄핵저지선을 완전히 뭉개 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봐와오지 않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공 박사님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옛날에 비해서 좀 나아졌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셨죠. 천만의 문제입니다. 최종 해결책이 지금 여러분들 시험운전에 성공해가지고 몇 개일 뒤에 남은 2020년 총선에서 완전히 대표를 하고 대한민국 공화국의 자유공화국의 숨통을 끌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운명도 그 친구들이 이름 칠 거고 여러분과 저의 운명도 뭡니까 그냥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선거 사기 시력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더불당과 국힘당의 표차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결정됩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도에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만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35%의 격차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격차를 만들어주기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4년도 4.15 여름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이번에는 40% 정도를 만들어줘야겠다. 사전투표자수의 40% 그러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으로 여러분들 간격을 벌려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가짜 사전투표율 사이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웃성을 치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거를 이렇게 가짜로 발표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4박 5일 전에 10월 7일 22.64%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누구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이 선거를 치르니까 사전투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뭐죠 예 더불당의 진교훈 압승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선거안에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그걸 딱 조사해보니까 뭡니까 7.49%를 뭐죠 부풀린 겁니다. 이게 수정이라는 실제입니다. 그다음에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가짜로 만들어가 전부를 다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전부를 다 투입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건데 그냥 공화국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20대 여러분들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글을 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의 여러분들 배경이라든지 밑바닥에 깔린 의미나 이런 것을 캐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게 한 2, 30년 훈련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여러분 밤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를 여러분 이 문제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일개 구청장 선거가 아니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 선보인 사전투표 조작 수법인 사전투표위를 조작하고 이곳에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사를 전부 더블당에게 밀어주는 이 방법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여러분들 나치가 여러분들 했던 그 수법에 비하면 그야말로 최종 해결자 최종 해결법이다. 파이널 솔루션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사용을 막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선거하는지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를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율은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게 사전투표율이 된 겁니다. 실제로 몇 명이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의 투항 윤석열의 항복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도 이런 과한 이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선거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문제고 국가적으로는 흥망이 달린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이 있으시면 오늘 좋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소개드릴 테니까 하나 메모하셨다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다큐멘터리인데 나치점에서 이스라엘 근국까지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이 베스트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데서 나온 아주 잘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플랍 나치점 투 더 클리에이션 오브 이스라엘 이런 건데 한 1시간 48분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소위 학살 이런 부분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난한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랍인들의 갈등 이것을 감독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한 그런 다큐멘털이네요.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아니까 참 이스라엘 근국의 초기 지도자들 벤 구리온입니까 초대 총리죠.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하나 돋보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구약에서 여러분들 말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의 땅이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팔레스타인들인 아랍 민족이 갖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거를 여러분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능함 때문에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빼앗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나 이런 데 패배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영토가 유대인한테 넘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뭐 약육강식의 역사니까 그런 부분도 엿볼 수가 있는데 저는 참 여러분들 이 사건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 는데 저는 30대 여러분들 아주 젊은 그런 연구자로 있을 때부터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혁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는 젊은 나를 저를 관통했던 그런 화두가 뭔가 하니까 체제가 변하거나 체제가 변혁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차게 되는가 그 화두가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해서 글도 많이 쓰고 재단 법인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런 체제가 변하고 체제의 변혁이 일어날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달리 관심이 많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져온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사람은 운명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날부터 가졌던 그런 관심의 폭이나 관심의 대상이 60대가 돼서 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저는 홍길동이 되냐 임격증이 되냐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의 체제가 변혁하거나 변하는 걸로 보고 그 국가의 체제가 변하거나 변혁될 때 보통 개인이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유튜브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 를 보시게 되면 국가 지도자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1933년도에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나치가 독일에서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서서히 조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피크가 되던 해가 1938년 3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박탈하거나 유대인들이 하는 여러분들 상점 같은 걸 약탈하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유럽으로 이제 학대되기 시작한 것이 1939년도 9월 여러분들 폴란드 진공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유럽에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최종 해결책이 시달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은 젊은 날 가졌던 여러분들 그런 관심입니다. 어떤 관심인고 하니까 나치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목줄을 죄어올 때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야기예요. 가장이.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헝가리를 침공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텔을 만든 공동창업자인 앤드류 글로버. 지금은 돌아가셨죠.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을 1990년대 초반에 냈지 않습니까 앤드류 글로버. 큰 불을 축적하고 나중에는 많은 병이 걸려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여다 돌아가신 분. 앤드류 글로버가 헝가리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치가 여러분들 침공을 해 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이 양 뭐죠 이분 누굽니까 앤드류 글로버는 헝가리 의거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가 작은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을 내리잖아요. 자식을 뭡니까 그냥 스위스로 도피를 시켜가 스위스에서 영어를 잘하니까 앤드류 글로버가 뭐죠 할머니하고 외삼촌이 사는 뉴욕으로 뭐죠 이민을 가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을 이루지 않습니까 소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짧은 동유럽의 여러분들 봄이 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독일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도 경험했는데 딱 보니까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20대였을 겁니다. 앤드류 글로버는. 그런데 앤드류 글로버가 나중에 회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반지 같은 폐물을 팔아 가지고 자기한테 영어 교육을 시켜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는 헝가리를 떠나기가 너무나 싫었는데 아버지 결정을 해 가지고 헝가리를 그냥 떠나도록 만든 것이 자기가 살아남고 이렇게 성공하게 된 큰 요인이었다. 그게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서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앤드류 글로버가 그냥 공산치하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정정하게 그렇게 다니지만 김영석 교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발성이 여러분들 견고하게 되기 전에 이 체제에서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세월은 없지만 항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체제의 변화나 체제의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한국이란 사회는 여전히 좌우 대립이 격렬하고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체제가 뭡니까 뒤집어 엎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게 뭡니까 이제 총칼 썰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여러 이름들 개인이 소개가 됩니다. 아주 인상적인 한 분은 아주 성공한 그런 분이셨는데 아들은 이 땅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갓 개론해가지고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될 테니까 우리가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립니까 내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보니까 독일 국민들은 시빌라이즈된 피플 개화된 민족 개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딱 가치인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 가족이 다 캐시탑에 끌려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판단 왜 젊은 날부터 그렇게 여러분 체제가 변혁될 때 그거는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제가 반응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30대 가졌던 화두가 지금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30대 여러분들 체제 변화가 개인에게 주는 충격이나 개인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독일 민족이 군중의 함물대가 어떻게 미쳐가는 걸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그런 체제가 변혁되는 순간에 위험을 감지한 가장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제가 여러분 잘 아는 한 분은 80대 분이시고 여기 내려오셔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지주였습니다. 그때 내린 판단이 그거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살았는데 김일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못 살겠냐 어려움은 금세가 알 것이다 그 판단 때문에 이런 못 넘어오고 뭡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른만 단신으로 와가지고 천에 고아가 돼버리고 가족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죽었던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나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누구십니까 그 글을 잘 쓰시고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판단을 가장들이 잘 내렸던 거죠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이 베를린에 살았던 엘라 와일러란 분입니다 이 분이죠. 여성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사진이 몇 장 남았던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아주 안정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938년도에 떠나거든요 1938년도에 여러분들 독일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더 여러분들 가혹한 박해가 주어지고 많이 끌고 가게 됐습니까 베를린에 살았던 엘라 와일러 씨거든요 엘라 와일러 씨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개론을 해 가지고 개론을 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이 두 명을 낳고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테라비브에 계시는 모양인데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나와 이 분이 그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라 와일러 씨의 아버지가 이 분입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1938년도에 그러니까 엘라 와일러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60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독일을 떠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가장이 그때 머물렀으면 죽는 거죠 다 이런 사례가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분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라 와일러 베를린에서 상당히 이름 정착을 하고 살림 기반이 있었는데 나치가 여러분들 시가전을 벌이고 하는 걸 보면서 시위를 하고 길거리를 행진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엘라 와일러 씨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독일을 떠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분은 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튜브나 다른 논평을 하시는 그런 칼럼니스트하고 달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0년 30대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아주 초기에 여러분들 연구자로부터 출발할 때 항상 기름 화두가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어떻게 되는가 체제의 변화와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그 체제 하에 머무는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었고 책도 썼지만 이후에 여러분들 한참 글을 많이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본 거죠 어제 본 다큐멘터리도 나치의 여러분들 위협이 점점 강화가 될 때 34년 35년 36년 37년 때 베를린이나 아니면 유럽에 여러분 거주했던 그런 유대인 가장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냥 그 가족 전부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돼버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체제의 변화나 체제의 변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판단이 맞을지 아니면 별 문제가 아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맞을지는 이제 시간이 가르쳐주겠죠 시간이 분명히 가르쳐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것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그 책임을 지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국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선택을 잘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냥 스포일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인 그런 완성품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소위 선거부정을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이게 거의 문건으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가를 실정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김동주 박사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꺼내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전혀 이렇게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실도 그냥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을 과학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규명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종류의 판단이나 선택이나 해결책이라는 것은 다 뭐죠 거짓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비교적 글을 좀 잘 쓰시지 않습니까 짧지만 절제된 정치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시사 논평을 예리하게 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하는 이야기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도 강력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는 거꾸로운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이제 올린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성품도 그렇듯이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지만 화끈하지 않습니까 좀 말이 직설적이고 나를 내치면 당근 수호와 대권 후보가 된다고 착각한 황교안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나를 수도권에 출마를 하고 언론에 흘리기만 하고 질질 끌다가 끝내 나를 내치고 막천으로 총선을 마치고 전개의 사실을 안 대출됐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한 거는 참 좀 심했죠 그건 황교안 씨가 했다기보다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부산시장으로 있는 그런 누굽니까 그 박 누군가 그 양반이 많이 이렇게 힘을 썼겠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막천으로 총선을 마치고 뭐 이거는 다르잖아요 선거 부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아주 좀 절제되고 단한 그런 문장 속에서도 선거안이와 관련된 부분은 일체 솔직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2020년 4.15 총선 막가는 공천으로 총선을 마치고 망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상막사 결과가 나왔을 건데 며칠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으면 서울특별시에서 13석 정도를 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힘이 8석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7석을 경합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성부를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전투표율 7.5% 정도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2024년도 4월 총선에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8석이 3석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막천이 아니고 막가는 공천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때문에 망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저는 정치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부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전국 평균 25% 25% 25%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12.5%를 훔친 거죠 이런 세 가지 기준입니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평균 25%를 조작했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12.5%를 훔치고 12.5%를 더해줬기 때문에 25%의 격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12.5%를 조작을 한 거죠 조작값은 12.5%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본인한테 너무나 섭섭한 제가 볼 때도 너무 섭섭한 일을 했죠 마지막까지 그냥 뺑뺑이를 돌리다가 수선구에 무소속으로 나왔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막천으로 총선을 망치고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당한 거죠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된 이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인고문을 해촉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와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제안 등 내가 그걸 받아주겠나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된 게 아니고 선관위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영남 안방 방구특 4선 후 총선 지휘할 역량이 되겠나 대표한다는 이야기죠 허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선수를 쓰더라도 지금처럼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하에 제도 하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국민의 힘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를 끌어안치고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내놓고 김기현을 민 거 아닙니까 김기현을 민원돼서 뭐 그렇게 또 잘했습니까 김기현을 누가 여러분 당선시켰습니까 누가 여러분 김기현을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당선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선관위에 여러분들 위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선관이 왜 이런 위탁했겠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됐으냐 하면 선관위 힘으로 당대표가 된 겁니까 국책위원대의 이광현 국민의힘 전당대의 선관위 위탁 결사 반대하며 단식 투쟁 이강윤 72세 국민의힘 책임당원연대 강원도 본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힘 38전당대의 당대표 선거위탁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합회의 1인 단식 투쟁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이광현 본부장은 선관위 위탁 반대 외에도 모바일 ars 투표 시 기기 인정 필수 선거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보장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에 김기현이가 매표 받았는지 ars에 매표 받았는지도 발표 안 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진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선관위 도움을 확실히 받았구나 이준석이 확실히 도움받고 낙용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미 선거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다 깔아뭉개더라도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데 그냥 뭐 한 놈은 큰 도독질을 하고 다른 놈은 작은 도독질을 한 걸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뒤집기 없지 않으면 이 체제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로 그냥 500년 정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을지 내가 여러분들 눈에 딱 결리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힘으로 당대표가 되는 거니까 공천을 어떻게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표를 만드는데 뭐 어떻게 공천이 뭐가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에 간 500년 가보자 이야기죠 가보면 나라에 뭡니까 숟가락이 남을지 젓가락이 남을지 한번 보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민족이냐 이야기죠 망해봐야 그때 망하는 줄 아는 거지 정신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가 여러분들 그렇게 난리법석을 뜨는데 자당 여름 후보들이 130명 이상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여름 피고가 돼 있는데 그 피고한테 이런 당대표 경선을 맡겨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이걸 누가 맡겼습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겼지 않습니까 다 허구대가 멀쩡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승관위 측에 조작을 이렇게 심하게 해도 쿠킴이 왜 이러면서 입을 못 열겠습니까 적어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돌아가신 피터 드러크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실 건데 드라카 교수가 썼던 피터 드러크의 자서전 중에서 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드라카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자기가 가졌던 원칙 가운데 아주 뚜렷한 것이 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악과 타협하는 순간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악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략하고 만다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악과 손을 잡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참 여러분들 잘 나갔던 포춘 유럽지국장이 자기 조국 여러분들 독일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독일의 여러분들 자원에서 갔지만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다음 본인하고 플랑크 플루트의 여러분들 큰 신문사에서 함께했던 이런 친구가 나중에 게슈타프의 여러분들 sss의 여러분들 의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니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갈리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악과 타협을 했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대표만 그렇게 했습니까 당내 이런 대선 후보 경선은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금 마찬가지 꼴인 겁니다 내가 이 방송을 지금 하는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김기현이 권력의 힘으로 당선된 건 아니고 김기현이 당대표 경선을 주관한 책에 이런 도움을 받았을 거다 이준석이는 확실히 도움을 받았고 왜 안건 모바일 투표 조작을 해가 당선된 것이 숫자로 나오니까 이런 짓들을 국민이 심의해 왔으니까 꼼짝 달상을 못하는 겁니다 책이 잡혀가지고 다 악과 타협한 자들입니다 악의 도구와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몇 사람들이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공 박사님 수위를 좀 낮추시고 하지만 난 천만입니다 나는 본질을 딱 보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악과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 체제가 되면 당 모의 기도시 한 60석 70석 정도 뿌려주면 그거 구구구구구구 하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 거다 국민들이 죽어나든 관계없이 당 모의 기름들 주면 그거 그냥 서로 먹겠다고 달라드는 닭들하고 마찬가지로 한 60 70석 그냥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더불당에 한 220석 차지하고 남 보기가 조금 미안하게 되면 위성정당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한 210석 정도 하면 개헌이고 뭐고 다 통과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학자로서 드러크 교수는 사셨기 때문에 비교적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평범하고 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간에 손을 잡는 순간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못하시고 이 문제를 못 건드리냐 왜 김기현이가 말을 못하고 이 문제를 못 건드리냐 여기에 다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여러분 침묵은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야단 났으면 이분만 단식한 것이 아니라 이 나오네요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전산 조작으로 100% 부정 선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광연이라는 분이 72세니까 연세도 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는 위탁결사반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전산 조작으로 100% 부정 선거한다 이게 당대표 경선입니다 2022년도죠 2023년도입니까 2023년도 3월 8일 당대표 경선에 여러분들 반발하는 모바일 투표를 어마어마히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할 때 그래서 나경훈 후보하고 뭐죠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처럼 모바일 투표를 크게 조작을 해가 ARS 투표는 조작하기 좀 힘드니까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어떻게 이러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세금자들 만들어서 쇠가 빠지 이래서 바치게 되면 다 부정 선거 해가지고 ARS 부정 선거하고 바깥에 부정 선거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저보고 자꾸 고발하라고 하는데 고발해봐야 뭡니까 고발이 됩니까 그게 이게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태 참고 있다가 어제 오늘 다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도 안 되는 것들이 깐죽거름에 약 올리는 자들은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퇴계 퇴출시켜 줄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성격이 좀 괄괄하시네요 대통령이라는 사면 운운함에 주접 드는 바람에 성질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또 밉지는 않는 말씀이네요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 퇴출시켜 줄 테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2020년 4월에 선거 사기 셀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 줄 겁니다 국민들이 퇴출시킨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좋은 문장에 오게 튄 겁니다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죠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가 다 심판해서 퇴출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 줄 테니까 내년에 이러면 선관위가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태경의 공을 인정해서 다음에 이러면 서울에 어디 나오면 선관위가 좀 당선시켜줘라 이준석이 하고 두 사람은 꼭 당선시켜줘야 되지 그래야 보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러분들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갖자 당대표도 갖자 국회의원도 갖자 시장군수구청장도 다 갖자 이런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이름 가르칠 겁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한테 사기 잘 쳐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다들 참 사는 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너무 반복하는 뜻에서 그런데 이 뭐 이런 국민들이 다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주얼 투표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선거를 치른 투표자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보존될 수 있습니까 재금표장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역선관위 여러분들 작품인 거죠 이 나라를 망해도 제가 볼 때는 싸다고 봅니다 선거를 이재경으로 치르는 겁니다 파주얼 재금표장에서 이게 여러분들 한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입니까 이걸 보고도 뭐죠 대법관들이란 인간들이 다 선거 문제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은 재금표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니신 연장자시죠 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 겁니까 파주얼이네요 이야 이거 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투표와 개표를 거친 상태면 이런 투표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법원의 이름들 뭡니까 다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다 아 그건 뭐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이건 신권다발 투표지라는 표현으로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어디 겁니까 변지에 이것도 파주얼이네 이 투표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투표와 개표를 거친 투표지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장에도 없었던 투표지들이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투표지들 이걸 보고 대법관들이 다 문제없다고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냥 다 쑤셔넣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이 보시기 날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에서 사전 투표지고 사전 투표지는 앱손 프린트로 출력돼 교부돼야 되고 이걸 뭐 인쇄서를 다 만들어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께서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주력 부대는 전산 조작을 통해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 다뤄 방송국에서 시간별로 나가는 출력 방송용 여러분들도 다뤄 여러분들 개표 현장 개표 상황표에 찍게 되는 것 다뤄 그래서 이런 법원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 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다르니까 이미 발표해버린 그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해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게 선관위가 크대한 선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전산 조작도 하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고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투표자들이든지 진짜 투표지를 다 소확 내지 파쇄하고 자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인쇄소에서 다발을 만들어 집어넣어 제출하고 그게 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을 범죄 집단의 수계나 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 이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은폐하는 것이 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인 거죠 이런 인간들을 위해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니까 참 사람들도 불쌍한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주제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완용이하고 다를 바가 뭐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니 그럼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전투표를 뭡니까 수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해결될 거잖아요 무슨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투표지 분리기 쓰지 말고 QR코드 이름 사지 말고 투표관리관처럼 도장 사인으로 띄고 선거인 명부 뭡니까 비치해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검태를 둘렀다고 당일투표는 실물로 된 당일투표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왜 투표인 명부가 없이 여러분들 선거를 실시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런 투표에 선거인 명부 없이 투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0명 현재 200명 현재 선관위가 결정한 나라가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고칠 의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김기현이를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악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섭섭한 아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냥 악의 도구나 수단인 겁니다 사기꾼이고 다 도둑놈들이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좀 형량이 적을 뿐이지 이게 사기를 치지 않고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선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투표인 명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결정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0명이 참석했는데 200명을 맞출 수도 있고 100명이 참석했는데 300명 참석했다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공포해버리면 그게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여러분들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 오늘 2호선 여러분들 국민대 전문대학원에 아마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계시겠죠 국민주권 마루타로 한 사전투표 실험 이제 끝내야 된다 자유일보에서 여러분들 좋은 칼럼을 실었네요 여러분 여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국민들이 두 눈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3월에 독일 연방재판소가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판결한 내용입니다 선거의 공적 투명성은 민주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자 선거 기능의 올바른 작동에 대한 국민 신뢰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이전한 핵위는 특별히 공중투명성에 통제하여 놓일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가 헌법에 명시된 선거 원칙을 준수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던 것은 이 시 국민국회 공무원을 의지하는 순차적 정당성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선거 과정이 통제될 수 있어야 되며 이것을 통해 조작을 배제하거나 교정하고 부당한 의혹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자 책무이고 모든 시민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선거의 주요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아닐까 선거 과정을 아주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2009년도 3월 독일 연방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일명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결정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유관으로 선거 과정을 검증하거나 통제할 수 있거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를 도입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걸 사전투표를 만들 4박 5일 사이에 모든 관할권을 양당의 여러분들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담당하고 전산장비를 이용해 가면 뭐죠 서버에서 모든 조작을 하고 그래서 오리발을 내밀고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후보의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이 된 거고 그런데 조작 안 했다고 하고 조작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엉망진창이 조작을 안 했으면 왜 숫자가 엉망진창이니 그거를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이 입을 다물고 윤석열이가 입을 다물고 김기현이 입을 다물고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내보고 열렸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개판이지 불 안 뗐다고 하는데 연기가 나잖아요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잖아 조작을 했으니까 이런 후보별 득표 수가 여러분들 조작된 숫자가 나온 거지 조작을 안 했는데 이런 후보별 득표 수가 어떻게 조작된 숫자가 나옵니까 이거는 논리도 안 타고 합류 통하지 않고 그냥 억지만 통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얼마 못 갈 겁니다 이 나라는 이거 하나 이런 못 고치니까 이렇게 뭐죠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정치 권력 위임 과정에 정당성을 뚫려싼 국민적 불신이다 이 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도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말씀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폭탄을 쓰도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 벽이 있다 나 참 눈대지가 안전대지 나무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 불구진 부정선거 의혹 논란의 핵심에 사전투표 제도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중앙선관위의 유비쿼터스 투표 실험에 국민이 마루타가 된 지 10년이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사전투표는 일단 중지해야 된다 의심 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말이 있듯이 의심 날 때는 주권자의 이익으로 판정해야 된다 다구나 평범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순리에 맞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의심이 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으로 특히 공적인 문제는 사적인 문제하고 또 달리 공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견을 제기하게 되면 의심 날 때는 주권자의 이익 으로 판정해야 되는 거죠 국민을 그냥 완전히 뭡니까 대지 개로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뭡니까 여덟 번이나 선거 부정을 하고 대통령이 뭐죠 엉뚱한 소리나 뻥뻥 치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이거는 영원히 그냥 한 500년 갈 겁니다 그냥 부정선거로 일당 지배체제가 돼가지고 뭐 하기에 처음부터 여러분들 노예국가였으니까 위가 노예니까 밑에는 준 노예국가가 돼가지고 노예국가하고 준 노예국가하고 여러분 서로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게 나왔는데 한 놈도 나서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선거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무슨 고미한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 안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선거를 도둑질 안 하면 2020년 22년도 강석 후총장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왼쪽처럼 나오는 것이고 조작 안 했으면 뭐죠 광주광역시 강산국합의 4.15 총선처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명료하게 보이죠 조작했습니다 띵동댕 조작 안 했습니다 띵동댕 나오잖아요 이걸 서울법 때 나온 인간들이 몰라 완전히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나는 막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너희 역사가 나라가 망해 가지고 역사를 쓸 지경이 못 되면은 그러면 뭐 너희가 이기겠지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아가 역사를 쓸 때 되면은 그때 그 인간들이 이완용급의 인간 대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겠죠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지 않아 가지고 역사를 쓸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그렇게 할 겁니다 선거부정 처리를 가지고 선거부정 저지른 놈들이나 덮은 놈들이나 이완용급이다 이완용이 않게 되면 손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나왔는데 이걸 입을 쳐닫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니까 그게 짐승이지 인간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강서에서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강서구의 35%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너희 두 눈으로 한번 봐라 도덕질한 거하고 도덕질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믿기지 않으면 숫자를 딱 분석하면 몇 표까지 도덕질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3만 7473표를 도덕질했고 3만 7472표를 뭡니까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다 꼽아 넣어줬고 한 표는 숫자 개수 조정을 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각적이라고 하면 도덕질을 얼마나 했는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덕질을 얼마나 했는지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3만 7473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를 다 넣지 않고 3만 7472표를 집어넣고 개수 조정에서 한 표는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에 넣은 거 아닙니까 염창동에서 얼마 가양1동에서 얼마 도덕질 어떻게 했는데 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덕질 여러분들 거소투표 372표 도덕질했고 염창동에서 2900표 등촌제1동이 1730표 이 도덕질이 누굽니까 선관위가 숫자 넣어준 거 아닙니까 등촌2동에 1416표 등촌3동에 2108표 진짜 받은 거 이런 도덕질한 걸 합쳐가 가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가짜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김용빈 선관위가 이런 가짜를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데이터는 누가 이런 접속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임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뭘 기다립니까 정권 잡고 3개월 안에 여러분들 해결하는 걸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면상에 써여진 거 보면 다 모릅니까 어묵해가지고 아예 나는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도덕질을 이렇게 했다고 이런 보여줘도 아니 공 박사님 그건 도덕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너 이거 봐라 도덕질을 이렇게 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보니까 도덕질한 숫자가 이렇게 다 나온다 진경훈이 받은 진짜도 다 나오고 가짜도 다 나오고 가짜가 진짜하고 여러분들 뭐 쑤셔 넣어준 거 하고 여러분들 합치니까 가짜가 나오네 743이건은 370이 더하기 370이 규칙을 사용해야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병기 교수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6억 분의 1 이렇게 확률로 말씀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면 증명한 거고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인간들 사는 것이 그냥 조금 더 살 수 있고 조금 덜 사는 건데 이렇게 참 징글징글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북조선도 마찬가지지만 남조선도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선거를 여덟 번째 도덕질하는 그런 나라는 아마 세계 역사상 없을 겁니다 선거를 여덟 번째기나 하면 뭐죠 공무원 조직인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거를 여덟 번째 도덕질하는 거는 그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선거를 여덟 번 도덕질하고 자기 제임하에서 3번이나 도덕질을 했는데도 입을 쳐 닫는 이런 대통령은 어느 나라도 없을 겁니다 다 기네스북감입니다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이래도 나라가 안 망하면 정말 그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주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정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거의 집대성 완결판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여러분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도 그룹으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그런 통사입니다 한국인이 세계사 통사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굉장히 잘 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더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조갑제나 정규제가 내놓고 이럼 나서가 선거 부정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앤킹인가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여기다 다니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지만 요즘에 조갑제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정규제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죠 물론 확신검들은 지금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선거 부정 문제는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난 거거든요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덮거나 은폐하거나 덮지 않거나 문제를 따나가지고 그냥 사건 자체로 보게 되면 그냥 뱃속까지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에 출발했지만 제야 전문가의 그냥 여러분들 지대한 공언에 따라가지고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덟 번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도덕질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일어났는지가 뭐 크게 다 뭐죠 전부가 다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거 더 이상 이제 파헤칠 수 없을 만큼 파헤친 겁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파헤친 데는 제야 전문가 기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정도만 하나가 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이 좌파들이 여러분들 연구직권을 기획하기 위해 핵책하기 위해 가지고 여덟 번 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어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전 민주노총의 대변인 하셨던 분이 민주노총이 그냥 민주당의 용력회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군요 두 군데가 짝짝꿍해가지고 민주노총은 뭐죠 교육감 선거를 해가지고 해먹고 민주당은 뭡니까 모든 선거를 다 해먹은 거죠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그냥 범죄가 다 100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소개했지만 너무나 멋진 사례이기 때문에 도둑놈들 2군하고 3군 대선을 다룬 거 보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1-5에 선관위가 뭐라고 이름 거짓말을 발표했습니까 선거범죄집단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24만 777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했잖아요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몇 표 차입니까 239만 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한 걸 고해도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숫자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말로 했으면 벌써 고소한다 고발한다 별짓을 다 했겠죠 한 표까지 다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31만 766표가 많았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가 제야 전문가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에서만 70만 7048표 차이가 났는데 선거범죄집단인 선관위가 31만 766표로 축소한 거 아닙니까 부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관위는 43만 표 격차가 났다 윤석열이 43만 표 이겼다 그런데 추정해보니까 뭐죠 16만 표 차이로 이긴 거죠 경기도에서는 46만 2809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뭐죠 56만 2070표 차이로 이긴 거죠 9만 9261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46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걸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해놨는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22만 표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116만 표를 이긴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이재명이 19만 1412표로 서울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윤석열이 51만 표를 이긴 겁니다 부산에서 이재명이 14만 표를 여러분들 이겼다고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이런 도덕질을 했으면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47만 604표 차이로 이겼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강서구에서 보면 조작값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값 25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40 총선은 35 대선은 25 2020 지방선은 25 이렇게 15라는 의미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강 15장을 훔쳐가지고 이동시켜준 거죠 모든 선거를 이게 강서구 사례만이 아니고 전국을 다 도덕질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더 밝힐 수가 있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제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가 7.49%를 여러분 실제보다 여러분들 부풀리해가지고 37,473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24년 총선을 여러분들 예상해보면 대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7.5% 부풀리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5%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리하게라도 203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죠 메가 여러분들 서울에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생야단들을 피우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전투표일에 국민들이 얼마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선거 사기시력들이 7.50%를 부풀리게 할 건지 5.0%를 부풀리게 하겠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만 결정하기에는 선거 결과가 다 끝나는 겁니다 뭐 몇백억 들어가 몇천억 들어가서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선거하니까 이번에는 7.5%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율 7.5% 멍뛰기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발표하면 끝나지 뭐하려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거장에 오라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뭘 밝힐 수 있습니까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해줬습니까 그냥 수사관들이 그냥 뭡니까 일주일이면 다 여러분 끝낼 수 있는 수사를 다 해준 겁니다 득표수 여러분들 점검을 다 남아 있고 득표수 조작된 거 여러분 다 증명했고 여러분들 관련자 불러가서 어떻게 조작했나 여러분들 따지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권 정치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여러분 가장 지금 가열차게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구투쟁본부입니다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최영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1월 11일 날 아마 광화문 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10월 11일 광화문 광장 부정선거 총결집 집회에 붙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멍성만 깔아주시고 무대는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모든 분들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힘든 일을 모두 하시고 영광의 자리는 올라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협함이 있었던 모든 분들에 함께 하시도록 공개적으로 손을 내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사적 감염 때문에 뭉치지 못한다면 애국이란 말을 입에 다 불 자격이 없습니다 11월 11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만큼 전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신을 판단하면 중차대한 날입니다 의롭게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 등으로 부정소지가 있을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내년 총선을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부정선거 총결집 집회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대구투쟁본부가 공지를 했는데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 쟁취를 위하여 17개 시도 모든 애국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총집결합니다 멈추지 않고 투쟁해온 대구투쟁본부의 끈질김이 대한민국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일당 지배체제로 3분의 2 정도가 뭡니까 뱀 아가리로 다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들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격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란 사람은 연배도 있지만 일단 사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을 그냥 왜곡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3년 6개월 이상 정도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 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벽하게 본인들이 계획하에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을 선보인 일종의 시현회와 같다 이야기죠 그 기법은 1단계 통합선거인명부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그 부풀려서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블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반 7.49%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가 있었고 3만 7천 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진교훈이 함께 집어넣어 가지고 압성을 했다 그러면 같은 시나리오가 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2024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을 7.5%만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해가 쑤셔 넣어줄 수 있다 더블당에게 그러면 216석 정도가 더블당이 확보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개헌성과 탄핵제지선이 모두 다 무너지는 걸 뜻한다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왜 숫자를 가지고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 추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학의 요지는 2023년 총선까지 기다릴 거 없고 그냥 대한민국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더블당이 선거를 장악해서 1당 지배체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뱀 아가리 땀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있는 한 그냥 3분의 2가 들어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엄청난 역대 최고치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김기현 국힘당 여러분들 대표가 침묵하는 것은 곧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3분의 2 정도를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제 눈에는 너무나 국가가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 문제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제도권 정치인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타르비지가 나오더라도 뭡니까 이 문제 해결 안 할 겁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가 고차가 된다면 한 500년 갑시다 그럼 뭐가 남는지 보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논리적 점퍼도 없고 비약도 없고 오로지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한 조작된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가장 빼앗을 겁니다 왜 저 인간만 없으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거저먹을 수가 있는데 저 인간이 허구한 날 뭡니까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 계몽을 시키니까 미치겠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 감방에 쳐넣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거죠 여러분께서 그 점을 널리 이렇게 이해하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을 해서 선거 부정의 브레이크를 걸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이 제도 이 여러분들 소위 부정선거로 점철된 이 소위 선관위주도 선거범죄를 사전투표제도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그냥 개헌서는 다 돌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참 위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사람을 딱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개혁적인 정책이란 것은 세 달 90일 정도 100일 그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진짜 나라가 부패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죠 그러니까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더라도 별로 있지 겉은 멀쩡한 나라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도 나는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나라의 지도층들이 그 나라의 대들 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권력교체를 위한 선거라는 것이 그 부정을 다 덮고 은폐하고 외면하고 문산 쳐다보게 하고 헛소리하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여러분들 짐승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이완용이 보다 이런 훨씬 더 나쁜 놈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이제 또 삶은 계속 돼야 되니까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